이번에는 요즘에 조금 말들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의 방탄용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물어 봤을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선생님 봤을 때 어떤가요? 그분은 자기가 아마 중앙지검장이 되고 싶지도 않았을 거야 아 이분 같은 경우에? 그냥 등 떠밀려 앉은 케이스겠지 그분을 이렇게 보면은 이창수 아니 그분을 보면은 옛날로 치면 선비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 선비들은 뭐야 물론 강직함도 있고 싫고 옳고 발음이 분명히 해야 되지만 선비들은 노라는 걸 또 할 줄을 몰라 다 예스를 하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등 떠먹기 식으로 지금 이 자리에 가는 거고 맞아 그쪽 사람 윤석열 대통령 쪽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겠지 거기서 조정하기 좋은 사람 그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 막으려고 세운 거에요? 그렇겠지 그렇다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 불리기 좋은 사람이겠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 자리에서 강직하게 오래 있지는 못할 거에요 아 오래 있지 못할 거 같아요? 등 떠밀려 온 사람은 언제고 금방 지워지게 돼 있거든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그 양반은 그냥 계속 그런 쪽에 있었으면은 더 나아질 것을 안 좋은 쪽으로 자기가 안 좋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요 자리까지 올라왔는 거지 그럼 이 양반은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럼 아시겠죠 그리고 이완에 정한 목요일까지 그래서 저는 흰색을 한다고 라고 하여